그래서 보시면 130번의 백암면 뒷골선 농도 310호가 현재 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여기는 현재 가보면 실제로 길을 따라서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드뷰로 봐도 이게 지금 24년 8월 사진인데요.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위에 아스콘만 깔면 거의 2차선 공사가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길 쪽으로 붙어있는 땅을 사면 어떨까요? 이제 도로가 뚫리게 된다면 SK하이닉스와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한 7km 정도 이내 10분 이내 올 수 있으면서 도로와 붙어있는 계획관리의 땅을 찾는 사람들 원룸이든 창고든 사무실이든 무엇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지의 땅을 찾는 분들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아직은 확장 공사가 되지 않은 이런 땅을 저렴하게 잡아온다면 좋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의 신대리입니다. 토지 투자를 하실 때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도로입니다. 아무리 모양이 좋고 가격이 싸고 원하는 용도 지역이더라도 도로가 붙어있지 않은 맹지라면 어떤 허가도 받을 수 없고 건물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도로인데요. 용인 원산면의 SK하이닉스가 착공을 하게 되면 형택 삼성반도체에서 그랬던 것처럼 1만 5천 명에서 2만 명의 인부들이 몰려오게 되니까 이 금방으로 해서 2차선 이상 도로에 붙어있는 땅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이닉스 주변은 절대적으로 도로에 붙어있는 땅 그러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계획관리 땅이 없습니다. 지적 편집도를 펼쳐놓고 직접 보시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네, 지적 편집도인데요. 하이닉스에서 빠져나가는 길들이 보시면 왼쪽으로 하길리, 묵리, 천리까지 이어지는 318번 도로가 2차선입니다. 여기 바로 보이시는 이 큰 계획관리는 원삼 일반산업단지로 만들어지는 산단부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57번 도로도 현재 2차선인데요. 도로와 붙은 땅이 많이 없기도 없지만 있다고 해도 가격대가 중릉리 쪽이 평당 500, 좀 더 내려가서 목신리는 평당 400만원입니다. 또 반대로 오른쪽으로 두창리, 근삼리를 지나서 배관면으로 가는 318번 도로가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의 계획관리는 아래쪽으로 블루원 용인CC 골프장이 있고 밑에 용천리 쪽에 용인 대장근파크 중심으로 계획관리가 좀 포진해 있는 정도. 아래쪽 석천리에도 용인CC 골프장의 2차선에 붙어 있으면서 계획관리인 땅이 조금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57번 도로를 타고 올라가면 이쪽에 계획관리가 일부 있습니다. 일부 원룸들이나 전원 주택 단지들, 주민들이 살았던 마을 회관 중심으로 계획관리 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지IC로 빠지는 이 보계원산로도 현재 2차선인데 4차선 확장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여기에 붙어 있는 자연 녹지가 535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계원산로 위로 17번 국도변을 보면 계획관리 땅이 맹리, 가좌리, 근공리에 꽤 많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2차선 도로는 제가 표시해놓은 한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가좌리의 일부, 그리고 위쪽으로 맹리와 좌항리에 이렇게 제가 도로선을 표시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SK하이닉스 주변으로 도로에 붙어 있으면서 계획관리다, 자연 녹지다 이런 땅들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있더라도 접근하기 어려운 금액대가 많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접근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이닉스 주변으로 지금은 도로가 없지만 앞으로 도로가 생겨나게 될 곳의 땅을 저렴한 가격에 산다면 도로가 생겼을 때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수요는 곧 집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도로가 생기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가 어디에 어떻게 언제 생기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용인에 있으니까 용인시청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분야별 정보에서 교통, 건설을 클릭하시면 도로공사, 교통, 주정차 단속 등등이 나오는데 도로공사에 대한 내용이니까 도로공사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가장 위에 세종포촌고속도로 개설도 나와있네요. 용인시 26km, 육차로로 진행사항에 보시면 공사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93%라고 디테일한 현재 상황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서울에서 세종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로 올해 말에 개통이 되면서 용인시 처인구와 안성일대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고속도로가 된다고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얘기할 SK하이닉스는 용인시 처인구니까 처인구를 클릭한 다음 내려보시면 현재 예정되어 있는 도로 그리고 위치, 길이와 폭, 그리고 사업기간은 언제까지 예정인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까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용인시 처인구는 현재 134개의 도로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현재 공사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30번의 백암면 뒷골선 농도 310호가 현재 공사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곳인데요. 여기는 현재 가보면 실제로 길을 따라서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드뷰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로드뷰로 봐도 이게 지금 24년 8월 사진인데요.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이제 위에 아스콘만 깔면 거의 2차선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길 쪽으로 따라 있는 붙어있는 땅을 사면 어떨까요? 도로가 뚫리게 된다면 SK하이닉스와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한 7km 정도 이내 10분 이내에 올 수 있으면서 도로와 붙어있는 계획관리의 땅을 찾는 사람들 원룸이든 창고든 사무실이든 무엇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지의 땅을 찾는 분들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아직은 확장공사가 되지 않은 이런 땅을 저렴하게 잡아온다면 좋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곳들을 한번 볼까요? 방금 전에는 이제 공사 중인 곳을 이제 봤고 바로 밑에 보면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백안면 금가선 리도 202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2,000m에 폭 8m 도로가 생기고 현재 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국가에서 보상을 줬는데 돈만 주고 공사를 안 하지 않습니다. 보상이 나갔다는 말은 이제 공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도로계획서는 있는데 도대체 언제 진행하는지 모르겠고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합니다. 그때 보상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물론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은 또 한 발 빠르기는 하지만 이렇게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보라도 활용하는 것과 활용하지 않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금가선이 생기는 곳은 바로 이쪽인데요. 여기까지가 2차선이 있었고 위쪽으로 지산 CC 골프장 그리고 더 위로 가면 영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덕평아이시와 연결되는 2차선 도로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보시면 계획관리 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치는 저렴한 가격에 미리 선점해도 좋다는 겁니다. 3m 도로였던 곳이 2차선 도로로 확장된다면 이 도로와 붙는 토지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런 정보들이 용인뿐만 아니라 안송도 있고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해서 향후에 차량 소통이 많아지고 기업이 들어오고 유동성이 많아지는 곳을 어떻게 선점하느냐 또 그런 곳의 물건들을 어떻게 찾고 가격을 어떻게 협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많이 가보고 현장에 살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도 이런 도로가 확장되는 곳을 알고 있다면 굉장히 유리한 것이 됩니다. 이미 2차선 도로, 4차선 도로가 나 있는 토지보다 오히려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좀 더 토지를 보는 눈을 기르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픈마인드의 신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